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4 수능 대비 썬라이즈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항상 처음 내놓는 모의고사 이름입니다 아 매해 그래서 초반에 내놓는 모의고사인데 뭐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박선희인데요 선생님 뭐 이력이 이렇습니다 지구학교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렇게 요렇게 현장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현장 강의 일정은 선생님이 공지상에 올려놨으니까요 관심인 친구들은 거기서 만나 뵙도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올해의 모의고사 발매 일정을 갖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2월 중순쯤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SBS 모의고사는 EBS 변형 모의고사입니다 그거 2회 미드데이는 6평 대비 모의고사 2회 데이브레이크는 파이널 모의고사 드립니다 그래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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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15회 모의고사를 발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썬라이즈 모의고사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소개인데 수능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3월 5평 대비로 나오는데 이미 이제 시험지가 다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찍는 시점에 다 나왔는데 그냥 수능 대비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어요 3월 5평 대비라고 하기엔 좀 약간 헤비합니다 약간 헤비한 느낌이라서 좀 어렵다 그리고 2회 모의고사 수력했고 스마트 코드 제공하고 OMR 뭐 기본적인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역대급이에요 항상 알겠죠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1회하고 2회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는 3월 학평문화하고 배치는 동일한데다 낯설고 거친 표현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 많이 때릴 거예요 낯설다 좀 얻어 후두로 맞는 느낌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1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지구가 그랬는데 이 문제를 풀었으면 상당히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의고사다 근데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작년 수능을 선생님이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썬라이즈 작년 거 되게 쉽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난도를 높였습니다 근데 높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높였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데 좀 후두로 맞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회는 개념과 기출문화 잘 이해하고 있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구가 아예 그냥 처음이다 그러면 2회부터 푸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회부터 아시겠죠? 1회는 나중에 푸셔도 됩니다 3월에 필요한 실정감과 갖추고 있는 등 실력점검 달성을 목표로 출제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2회가 1회보다는 다소 쉬운 모의고사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서가 들어가 있어요 분석서 보시면은 해설이 총평이 처음에 나옵니다 인트로가 빠른 정답 그리고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총평을 쭉 넣어놓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그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해설지에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 그러니까 기출문항 중에 유사문항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출제의도 연계 포인트 넣고 선지별 자세한 해설 연계기출문항 이런 거 다 수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구성은 뭐 단순해요 이게 그냥 전강의 다 해설합니다 50분 2강이라고 했는데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1회차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50분 2강으로 할 거고 2강으로 할 거고 스튜디오 강의로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강의 특징인데 이거 선생님 강의 특징은 항상 한결 같아요 내가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한결같은 툴로 교과 과정 내로 모든 문제를 풀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용어가 우리가 이제 특별한 단어나 특별한 용어나 특별한 툴을 이용하지 않아 그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교과 지식 내에서 푸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 포인트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할 건데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려고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되게 쓸데없는 걸 틀리면서 감점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다 맞히면서 쉬운 문제 주구장창 틀려버리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야들 알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 노트를 항상 만들어라 내가 주구로 하는 실수 예를 들어 뭐뭐 보다 뭐가 크다 작다 이거 틀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뭐 보다 뭐뭐 보다 뭐가 크다 작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보다를 지우고 봐도 되거든 그럼 A가 크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가 이렇게 가동되고 그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안 하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수 노트를 만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료가 익숙한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파생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문제풀이 선생님 하시는 거 보시면 뭐 다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리고 낯선 자료 접했을 때 대처능력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고의 흐름이라든가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모의고사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팍 팍큐레 죄송합니다 그냥 읽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기출변형인가 자작문학인가 거의 다 자작인데 기출변형 살짝 맛이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 있는 기출변형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거의 다 자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매될 모의고사 대비는 난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번 거가 1회차가 수능보다 어렵고요 작년 수능보다 2회차는 수능보다 쉽습니다 근데 수능 난도를 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1,2회차 있으면 그렇게 약간 매운맛, 덜매운맛 이런 식으로 가던가 그래서 그거는 좀 출제를 하면서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수능이라 가져가면 회차면 등급컷 그러니까 수능 등급컷이 여러분들 한 42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회차 같은 경우는 한 40점이나 41점 나올 것 같고요 2회차는 한 44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급컷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항 모두 해설하시나요? 당연합니다 모든 문항 다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주행하셔서 끝까지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일 테니까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푸세요 여러분들 풀고 강의 들어야 돼? 알겠지? 당연히 풀고 강의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풀고 어떻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기 맞습니다 알겠죠?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